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국힘 낙선자들 5천표 미만의 승리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천표 미만. 5천표 미만이라도 큰 거죠.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제2아 전문가의 그런 조작값을 찾아내는 과정은 기존에 이제 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통계적 방법에 훨씬 더 예리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리를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하는 것은 아주 두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조 사전투표지를 사전투표를 부풀려서 조성하고 그것을 서울권역에서는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은 본 바가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과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된 숫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점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는 여러분들 본 적이 없지만 위조투표를 투입했기 때문에 전산조작과 비슷한 그런 개표 결과가 나왔을 걸로 그렇게 본 겁니다. 그 결과에 따르게 되면 16석 국힘당 후보의 16석을 그냥 빼앗아간 겁니다. 실제로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은 여러분들 국민의힘 서울권역에서 48석 가운데 27석 더불어민주당 21석입니다. 그러나 16석을 훔쳐가 가지고 37 더불어민주당 11석 국민의힘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 가운데서도 10번째부터 16번째를 보시게 되면 11번째 종로구 곽상은과 최재형이 대결한 선거였고 그 선거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는 4922표 차이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9.5% 0.5%에 부풀린 다음에 위조 사전투표지 11,410표를 조성한 다음에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투표지 한 장을 곽상은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당락을 바꿨다는 거죠. 4,922표를 격차로 승리한 최재형은 낙선자가 되고 곽상은이 5,961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로 등극하게 됐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관위가 조성해서 쑤셔 넣어준 11,410표가 큰 역할을 했다. 12등입니다. 강동울의 이해식과 이재영 후보가 대결한 구도에서 이재영 후보는 4520표 차이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율을 8.2%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 16,336표를 조성한 다음에 사전투표에서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의 위조투표지를 이해식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식으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놓았다. 이해식 더불당 후보는 4520표 차이로 패배한 사연이점은 16,336표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11,825표 차이로 건배지를 달게 됐다. 13번째 서대문갑 김동아와 이용호가 대결한 선거입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후보는 4,355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였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율을 실제 사전투표보다도 발표 사전투표를 8.28% 부풀리고 그 과정에서 10,769표의 위조 사전투표지를 조성한 다음에 사전투표 중에 세 사람의 투표장에 도착해서 사전투표용지를 교부받을 때마다 위조 사전투표지 한 장을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식으로 전산조작을 행했고 그 이후에 위조 실물로 된 투표지를 투입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당선자인 이용호 국민의힘 후보는 4,355표 차이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김동아 더불당 후보가 6,424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로 만들었다. 14번째 광설입니다. 진성준과 박민식 이름 대결한 구도에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2,549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였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8.06% 이름들 부풀린 다음에 위조 사전투표지 1만 3,791표를 조성하고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의 위조 투표지를 더불당의 진성준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식으로 2,463표 차이로 승리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를 낙선자로 처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성준 후보가 1만 1,247표로 승리한 후보로 만들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는 사전투표자수를 쑤셔넣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는 방식이 사용됐고 강설 경우에는 박민식 후보가 51대47로 당일 투표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진성준 더불당 후보가 62대37로 승리한 것으로 조작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동대문을 장경태와 김경진이 이름 대결하는 구도에서 김경진 국민의힘 후보는 2,463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99%를 부풀린 다음에 1만 2,343표의 위조사전투표지수를 조성하고 사전투표 중에 세 사람이 방문할 때마다 한 장의 위조투표지를 더불당의 장경태 후보에게 더해주는 전산조작방법을 실행해 옮겨서 패배자인 장경태 후보를 9,878표 격자로 건배지를 달도록 만들어줬다. 당일 투표에서 국힘의 김경진은 50대 48로 승리했지만 사전투표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만 2,343표를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줘가지고 62대 37로 38로 장경태 후보가 승리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15분을 보시게 되면 김경진 국민의힘 후보가 50대 48로 당일 투표에 승리했습니다. 불구하고 사전투표율은 60대 38로 이름대로 패배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16번째 구로갑 2인영과 효준석이 대결한 구도에서 효준석은 간발의 격자인 282표 차이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승자는 2인영 후보에고 그 표 격자가 16,618표 격자로 2인영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그럼 그만큼 2인영 후보에게 엄청난 표를 대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득표율 선거인수 8.19%를 부풀린 다음에 16,804표에 위조사전투표지를 조성해가지고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의 위조투표지를 더불당의 2인영 후보에게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282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를 1학 16,618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로 앞선 후보로 만들어져가지고 2인영 후보가 권패치를 달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를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조선도 참 악랄하지만 남조선도 어마어마하게 악랄한 겁니다. 이게 10년 이상 37대 11이 아니고 27대 21일인데 이걸 전부 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오늘 이 방송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서울권역에서 48개 지역구에서 위조투표제가 가장 많이 투입된 게 이 세 군데입니다. 강동갑에 17,706표가 투입됐고 송파병에 18,461표가 투입됐고 구로갑에 16,803표가 투입됐습니다. 이게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인 겁니다. 이제 오늘은 이 마지막에 16번이 여러분들 구로구 아베 2인영 후보가 282표를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16,618표 차이로 여러분들 승리한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 구로구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앙선거할린에 지금 방문해보시면 4월 10일 총선에 구로구을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입니다. 최종 데이터고 이거는 불과역적이고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노란색을 칠한 부분 이인영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국외부재자투표 득표수 고척 1동의 관외사전투표 모든 게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걸 숫자를 만진 겁니다. 이게 규칙을 사용해서 숫자를 만진 겁니다. 그 이인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노란색 칠한 게 전부 다 오염이 된 겁니다.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선거관리비원회가 제조 생산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여러분들 좀 세밀하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보라색을 칠한 부분들이 이게 여러분들 다 이인영 후보입니다. 이인영 후보입니다. 나머지는 정상이고 이인영 후보의 이 보라색 칠한 부분이 모두 다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제조 생산 발표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훔친 표수가 여러분들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표를 집어넣어 줬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인영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뻥튀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진짜하고 선관위가 보너스로 제공한 위조 투표제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뚱뚱한 겁니다. 고척 1동 플러스 11% 고척 2동 플러스 14% 개봉쟁 1동 플러스 10% 뭔가 하니까 위조 투표지를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선관위가 그리고 국외 부재자 투표 플러스 26% 넣어준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플러스 16% 넣어준 겁니다. 거소선상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작습니다. 마이너스 2% 얼마를 넣어줬냐 금세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표를 훔친 줄은 그러니까 이인영 더불당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10,102표 가운데 3,920표가 위조 투표지라는 겁니다. 그럼 10,102표 가운데 3,920표를 빼면 이인영 후보의 진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라는 것은 실제로 관외 사전투표를 한 사람 숫자인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재배국민투표 346표를 이인영 후보가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그게 진짜가 아닌 겁니다. 위조 투표가 몇 배입니까 168표인 겁니다. 364 빼기 168표가 뭐죠 진짜인 겁니다. 특히 재배국민투표는 50% 정도 조작을 하기 때문에 멜브론의 여러분들 그냥 교민께서 한 분이 표 던지면 위조 투표가 휘게 가진 여러분들만 인영 한 표에 상파우르 총영사 간에 여러분들 설치되어 있는 재배국민사전투표소의 여러분들 브라질 교민이 한 표를 던지게 되면 표가 휙 날아가면 뭡니까 인영 또 한 표 이렇게 되는 겁니다. 50% 조작값 50% 마이너스 25% 플러스 25%가 되게 10년간 변함없는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동포들께서 사전투표를 한 표 할 때마다 뭡니까 가짜 표표가 전부 다 한 표씩 더블당 후반께 더해지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표를 던지면 던질수록 더블당 후반께 표가 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관외 사전투표를 관외 사전투표는 뭔가 뭘 했습니다. 표를 던졌죠. 윤 대표 윤석열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표 가운데 한 표가 4분의 1이 더블당 후보한테 간 겁니다. 더블당 후보의 후원금을 내는 겁니다.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뭐 여기에 윤통 플락지가 있고 뭐 윤통이 플락지가 있으면 뭐하고 뭐합니까 그냥 지금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윤통이 뭐 자랑이 하나도 없어요. 김 헬렌님처럼 제외 국민들이 불쌍하죠. 그러니까 뭐 시카고 총영사관에 뭡니까 뭐 시카고 근교에 계신 분이 한 3시간 드라이브에 가서 표 던지면 내가 애국을 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뭡니까 그때마다 그냥 투표장에 딱 던질 때마다 뭡니까 그 가운데 4분의 1 4분의 1이 뭡니까 그냥 네 사람이 던질 때마다 한 장씩이 다 더블당 후보한테 표가 간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걸 분석해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만 6천 8백 4표를 조작 표를 대중문회 위조투표절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도 직접 오신 분이 5만 413명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5만 413명을 발표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뭡니까 숫자를 만들어서 6만 7217명이 사전투표장에 왔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만큼 자기들이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1만 6천 8백 4표를. 그래서 선거를 조작했죠. 2인영이 6만 3천 378표 호주석이 6만 3천 660표로 호주석 국민의힘 후보가 282표 차이를 이겼는데 표를 1만 6천 8백 4표를 넣어 가지고 1만 6천 9백 18표 차이로 2인영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표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여러분들 엉망진창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프가 왼쪽의 선관위 자료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승부를 전부 다 만든 거죠. 10년 동안 이 짓을 해온 겁니다. 10년 동안. 여기 보시게 되면 호주석이 당일투표에서 50대 49로 이겼는데 사전투표는 62대 37로 2인영이 이긴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도저히 여러분들 이 선거 제도 하에서는 국민의 힘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파 국민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선거가 끝난 겁니다. 저는 이제는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더 이상 선거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를. 이제 선거를 그냥 덜넘이 서는 거고 선거 결과는 그 사람들이 다 만드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냥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 가지고 세금만 직사하게 내고 살다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나님께서 외국 사는 내 동생 가족들이 다 선거했다고 자랑했었는데 미안합니다. 너무나 불편한 진실을 말씀을 드렸어. 한나님께서 이 방송을 한 번 다음에 오늘 방송 마치고 나면 잘나가지고 이러면 내보내니까 그걸 동생들한테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살면 뭐 각별하지 않습니까 나라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을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하는 거죠. 한국 사람이면 다 현대자동차를 보면 뭐죠 늘 기분이 좋고 그런 카스코나 아니면 이런데 삼성tv나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까 지금 이제 케이푸드가 이런 많이 유행돼 가지고 라면들이 얼마나 불튀게 이런 팔리고 김은 또 얼마나 많이 팔립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한민족 역사에서 이렇게 자랑스러울 때가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it 분야를 좀 자주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그냥 그 ai 데이터센터를 돌리는데 가장 핵심 부품을 이렇게 팔 수 있게 됐을까 너무나 대단한 나라다. 그리고 호암 이병철이나 아산 정주영 같은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해안이 있어가지고 회사를 키우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라 내부를 보게 되면 이렇게 10년 이상 이러면 선거를 도독질해 가지고 그냥 이거를 뭡니까 노다지 뭐죠 교민들이 여러분들 미국은 넓기 때문에 4시간 4시간 드라이버가 여러분들 선거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표를 전부 다 도독질 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특히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제외국민투표는 제외국민투표는 대개 차이집 그래프 제외국민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구해보게 되면 10년 동안 변함이 없는 거가 국민의 힘은 마이너스 25% 내외 더블당은 플러스 25% 내외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국힘당의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25%만큼 훔쳐가지고 더블당에 더했다는 겁니다. 합치면 50%입니다. 조작값 50%라는 이야기랑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산 프로그램으로 해석하게 되면 사전투표장에 한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뭡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겁니다. 멜브론 여러분들 총영사관에 설치된 제외국민투표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에 한 사람이 호주 교민이 와가 표를 던지게 되면 정확하게 한 표가 전산당으로 뭡니까 bc의 속도로 뭐죠 더블당 후보와 함께 한 표가 꽂히는 겁니다. 베를린 총영사관에 뭐죠 예를 들면 그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한 표가 뭐뭐 오사카 총영사관 한 표가 있으면 딱 한 표씩 뭡니까 한 사람 한 표 한 사람 한 표 한 사람 한 표씩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해 온 겁니다. 10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제외국민투표는 한 50% 정도를 계속해서 훔쳐온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보시게 되면 1등부터 5등 그래서 서울권역에서 4월 10일 총선에서 16석을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빼앗긴 겁니다. 16석을 16석을 빼앗긴 것을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 제가 분석을 제외 전문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발표는 37대 11이지만 실제 선관위가 여러분들 사용한 조작 득표수를 제거하게 되면 27대 21로 국힘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민심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조화리는 국민의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당신들의 그 비급함과 소심함과 그 이기심이 나라와 국민과 후손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줄 것이다.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